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6월 8일 현재 시간 4시 19분 삼성중공업 코드번호 0101-40입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어제 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호재를 개선세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호재를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었어요. 일단 감자를 결정을 했죠. 감자 전후 감자를 진행을 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7월 23일, 8월 9일까지 감자가 되는 게 일단은 뭐 액면가를 감자시키는 거기 때문에 감자 기준일이 7월 26일이니까 감자가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액면가를 감자를 시킨다. 주식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뽑아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가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아 이 주가 1주당 가치 1주당의 가치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같이 액면가를 액면가를 5천원짜리를 1천원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상가지고 카카오도 액면가를 액면 분할을 시켰죠. 액면 분할이랑 감자랑 또 틀린 부분들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액면가를 소각을 시켜서 주가 자체를 희소성 있게 만들겠다. 주식수를 줄인다라는 얘기거든요.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주당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변함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의 제한은 없을 걸로 봐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데 유상증자가 또 남았죠.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해서 또 주식수를 늘리고 이 뭔지거리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보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크게 유상증자를 하는 게 좀 문제다. 유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 보면 자금을 수여를 받는 요인들이고 수주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일단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일단은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켜볼 필요 지켜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수주가 또 들어오고 수주가 들어왔는데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 수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자 수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을 파는 강판이라든가 강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중공업이나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 뭐 건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철강을 사와야 돼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되죠. 근데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을 받고 철강을 파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세가 가셔야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주는 뭐 100억을 10억을 받는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가 떼고 이것 떼고 인건비 주고 다 하니까 얼마 남지가 않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게 구조조정이다. 1287명 감축 우실 수주가 부른 참사 지난 2019년 수주안 드릴 15척을 인도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더욱 가중이 됐다. 인도 받아야 할 선사는 파산 선언을 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조선사는 선박을 수주를 하며 스팟 형태로 나눠 선수금을 지급받아 계약을 진행한다. 선박을 인수한 새로운 회사를 찾지 못할 경우에 선박에 들어가는 나머지 금융비용 등은 조선사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이거 다른 사람 들으시고 다섯 척 인도 안 받아갔으니까 파산해가지고 안 받아갔으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어 그럼 나 그거 싸게 사갈게 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자와 증자를 거듭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최근 수주한 내용이 있다. 최근 수주한 선박들 역시 부실수주라는 지적이 있다. 이 기사가 6월 8일 6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일단은 뭐 부실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희망퇴직 세부 조건 이게 재료값을 줄이지 못하고 일단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인건비라도 줄이자. 그래요. 일단 이게 삼성중공업 뿐만은 아니다. 조선사들 전반적인 내용들이다. 삼성중공업조차 업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감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단은 젓가락도 좀 받자 새로운 젓가락도 좀 받자 대신에 이제 철강가격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좋진 않겠죠. 삼성중공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주도 그늘에서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수주가 마이너스니까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라 크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력들을 좀 줄여가지고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수준은 들어오고 있고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개선시키고 뭐 수주가 들어오고 감자가 액면가를 감자를 시키고 유상진자를 들어오고 그 뒤를 보면은 지금이 좀 저가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수주가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건데 어 영업이익이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근데 좀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해요.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 그런 전망들이 나와줄 때 추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인력 구조조정하고 계속 구조조정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어 그 수주도 받고 영업이익도 증가시키고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원자재 지금 LNG도 그렇고 수주가 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왜냐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서 경기가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뭐 어찌 됐든 절찌됐든 간에 원자재 가액이 올라가고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산업 LNG라든가 어 뭐 그 물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조선 쪽으로 배를 더 늘리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수주가 계속 들어오긴 할 겁니다.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회복되는지는 봐야 된다는 것들이 되겠죠. 조금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된다. 주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해서 따지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단기 순위기라든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강세를 보여서 요. 삼선중공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죠. 시간은 지금 조급할 필요는 없다.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추정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도 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어 지금 계속 이 회사가 회복을 하려고 뭔가를 시도를 계속하고 감자도 하고 유생자도 받고 일단 수주 계속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는 6,750원 그리고 7,250원을 안착을 해주는지 여기 뭐 갈가내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차이시렘 매물들이 좀 나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착을 해주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50원을 이탈을 하진 않는지 여기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몰빵하고 태우고 뭐 진짜 희망찬 미래를 지금 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시라는 거죠. 멀리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이렇게 한 바지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제한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올라가든 떨어지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물을 추천 종목이 있는데 9시가 되면 김조사장님께서 당연 매수, 당연 외도 종목 목포가, 매수가, 손절가 전부 다 잡아 드립니다. 9시가 되면 이렇게 쭉 글씨 올려 드리면서 댓글로 종목들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 스윙 쪽으로 드리는 무료방으로 오세요. 여기 배너 누르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스윙으로 무료방 안내드립니다. 자료들 오늘 주식 이슈 이런 것들 많으니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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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